1. 다음 중 실루민 합금이란 4- 게이점 비중이 약 4.5, 6.2 약 1668이며, 열 및 도전율이 낮은 특성을 갖는 금속은? 2. 3. 섬유 강화 금속의 종류가 아닌 것은 1psm. 4. 다음 중 백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내식성도 좋으므로 줄자, 표준자, 시계의 추, 바이메탈 등에 사용된다. 5. 주로 열간 금형용 합금 공구강 재료로 사용되는 강종이 아닌 것은? 3. STD 11종 6.45% 마이너스 합금으로 전기저항이 크고 온도 개수가 낮아 전기저항 재료로 쓰이며 열전대선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3. 콘스탄탄 7. 어떤 금속의 길이가 10에서 10인 봉을 15로 올렸을 때 10. 영향의 선보 팽창했다면 이 금속의 선밴창 개수는? 3. 26 10-6 8. 다음 중 수소저장용 합금의 기능이 아닌 것은? 3. 구조용 복합 재료로 사용 9. 베어링 합금이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4. 소착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야 한다. 10. 하드필드 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7. 마그네슘 강이라 불리운다. 11. 스테일리스 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강의 내식성은 합금 또는 마이너스 합금에 함유하는 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 12. 비중이 4.5 정도로 가벼우며, 내식성 및 450가지의 고원에서 강도, 중량비가 높아 항공기 엔진 주위의 기체 재료, 제트 엔진의 압축기 부품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합금은? 4. 티타니마 금 13.8% 시의 공석강 변태정은? 2. A1 14. 상원에서 최심입 반격자로 만든 것은? 15. 규소강판에 요구되는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철선이 적어야 한다. 16. 주철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백두철은 C? 분이 많고 분이 적어씨가 흑연 상태로 유리되어 파면이 흰색이다. 17. 다음 중 강괴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세밀인드강 18. 금속을 상원에서 압연이나 딥드로잉과 같은 소성 변형한 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강도가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변형시효 현상 19. 탄소강에서 탄소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3. 멸전도도? 20. 마이너스계 베어링으로 화이트메탈보다 내아중성이 크므로 고속고화중형 베어링으로 적합한 것은? 1. 힐 및 21. 벽자상수가 인체심입방격자에서 최근저 번작한 거리는? 2. 22. 열분석 시험에서 열분석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응력 곡선을 측정하는 방법 23. 금속의 응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금속이 응고하면 별적잎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성장한다 24. 규칙 마이너스 불규칙 변태에서 장범위 규칙도가 0일 때의 상태는? 3. 완전 불규칙 상태 25. 면심입방격자에 속하는 밑등 금속의 슬림면은? 2. 26. 물질 중에서 원자가 열적으로 활성화되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확신이라 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원자의 확산 경로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것은? 1. 격자 확산 27. 결정체의 결함을 크기에 따라 분류할 때 정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 2 28. 입장격자에서 빗금 침면과 등가 면이 아닌 것은? 4. 29. 평형상태도에서 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1개에서 성분 서로 간의 관계 분량을 의미한다 30. 다음 중 고용체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용매 원자와 용질 원자 사이의 원자 크기의 차이가 적을수록 강화효과는 커진다 31.A+, B+, C+, D의 사원합금이 200에서 존재할 때 플러스 상 조직이 관찰된다면 이때 응축기의 자유도는? 4. 332.G, 규집합체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경화는? 4. 석출 경화 33.강에서 베이나이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고온에서 베이나이트는 침상 또는 레스 형태의 페라이트와 레스 사이에 석출되는 시멘타이트로 된다 34. 냉간 가공의 금속에서 축적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3. 가공시간 35. 금속을 가공하면 변형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변형 에너지가 직적되기 쉬운 곳이 아닌 것은? 36. 금속재료에서 전기저항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4. 결정격자 37. 상의 개면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두상의 결정고조, 보성 또는 방위가 다른 경우도 개면에서 두상 사이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원자 대응이 이루어지더라도 정확 개면을 이룬다 38. 이성분계에서 나타나는 3개의 상으로 된 불변관 등을 나타낸 그림으로 반응식은 LLA 3. 편정반응 39. 다음 규칙 마이너스 불규칙 변태에서 규칙 격자가 생길 때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연성 감소 40. 고체 상태에서 확산 속도가 작아서 균등하게 확산하지 못하고 결정립 내에서 부분적으로 불평형이 생겨 수지상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2. 인내 편석 41. 다음 중 표면 경화열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1. 청화법 42. 고속도 공구강인 SKH2강을 경도 HRC63 이상을 얻고자 할 때의 당금질 온도로 오른 것은? 4. 1250, 1290 43. 지라처리로 최표면에 나타나는 화음물층에 존재하는 상의 구성성분은? 3. 4N 44. SM45C의 화염방금질 경도는 얼마인가? 4. 6045점 강을 항온변태 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마텐자이트와 투르스타이트의 중간 조직은? 1. 베이나이트 46. 다음 멸처리 조직 중경도가 큰 순서로 배열된 것은? 2. 시멘타이트, 마텐자이트, 투르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47. 아공석강을 노말라이징 멸처리 하였을 경우 얻어지는 조직은? 3. 사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48점 강의 열처리 시 당금질성을 향상시키는 원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49점 뜨임취성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첨가원소는? 4. 50점 강의 항온변태 곡선인 S곡선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조직학적 방법 51점 단조형 알루미늄 합금 중 초둘러루미늄의 당금질 온도는? 5. 52점 멸처리 방법, 재질 및 형상에 따라서 냉각방법이 달라지는데 작동방법에 따른 냉각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냉장치 53점 안정한 질별로 하기 위하여 추가 가공 경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열처리한 것을 의미하는 질별기호로 오른 것은? 3. 54점 재료를 오스테나이트화 한 후 쿡 구역을 통과하도록 금냉하고 시험편에 내 외가 동일 온도에 도달한 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소성 가공을 하여 공냉, 유랭 또는 순행으로 마텐자이트 변태를 일으키는 것은? 3. 제어와 변 55점 초심냉처리의 효과로 틀린 것은? 1. 잔류흥력이 증가한다 56점 멸처리 공정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아닌 것은? 4. 도금 두께 책정기호 17.3 또는 한 점 이상 약 30-50의 온도로 가열한 후 노내에서 선행하는 열처리 조작법은 1. 완전 풀림 58점 흑심가단주철의 열처리 중 제1단 흑연화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으로 오른 것은? 2. 3c3 플러스 c 59점 담금질용 열처리 냉각탱크의 냉각시 냉각속도가 가장 빠른 냉매는? 4. 액체 질소율식점 진공로 내부에 단열하는 단열제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2. 흡습성이 커야 한다 61점 항절시험은 어떤 시험에 해당하는가? 4. 굽힘시험 62점 크리프 시험실의 환경조건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3. 진동레진 63점 기계나 기구의 설계시 재료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안전일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3. 재료의 손실하중 64점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검사 절차로 오른 것은? 3. 거친현마 미세현마 부식검경 65점 유관검사는 조직 및 불순물을 유관 또는 몇 배율 이내의 확대경으로 관찰하는가? 1. 열배 이내 66점 순수한 인장 또는 압축으로 생긴 길이 방향의 단위 스트레인으로 옆쪽 스트레인을 나눈 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2. 투하송비 67점 와전류 탐상시험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와전류가 물체에 침투되는 깊이는 시험주파수, 전도성, 투자율과 비례한다 68점 결정입도 측정시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의미의 방향으로 긋고 직선과 결정입이 만나는 점의 수를 측정하여 직선 단위 길이당의 교차점수로 표시하는 방법은? 2. 임법 69점 불인을 경도시험 결과 경도값이 HBS450로 표시되었을 때 내에 표시된 3000의 의미는? 2. 시험하중 70점 충격시험 전 사전 점검사항으로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3. 시험편이 없는 상태에서 공시험으로 흡수에너지가 양인 것을 확인 71점 압축시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재료의 성질은 1. 노치 각도 72점 충격시험편에서 노치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노치 폭의 증가에 따라 흡수에너지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73점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과 그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피트는 표시기호를 100으로 나타낸다 74점 결안부와 이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의 연결에 틀린 것은 1. 용접 내부의 기공-아절류 탐상시험법 75점 마모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1. 전단 마모 76점 동, 황동, 청동 등의 부식제로 사용되는 것은 1. 염화제이철 용액 77점 다른 비파괴 검사법과 비교하여 초음파 탐상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3. 침투력이 매우 높아 재료 내부 깊은 곳에 결항 검출이 용이하다 78점 금속 원소에 대한 격자 간 거리와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격자 측정법에 이용되는 시험은 3. X선 회절 시험 79점 침탄층이나 지라층 등 표면 경화층의 경도 시험에 가장 적합한 시험은 3. 피커지 경도 80점 강의 설포 프린트 시험에서 항해 분포 상황의 분류와 기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2. 역편성 마이너스 SR 2. 역편성 마이너스 SR 2. 역편성 마이너스 SR 감사합니다.